지금은 부끄러워할 틈이 없어 야소호는 원래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맘만 보는 거야 모카형 유튜브 오케이 오케이 배승승 가보자 이번 판에 모카형이 이기면 난 고향에 돌아갈 거야 그냥 돌아가 돌아버리겠네 진짜 나도 이기고 싶다 나는 부대에 복귀할 거야 에이드 필요해 죽음은 바람과 같지 이제 랭겜 돌리는데 형 티문이 좋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을 거 같아 티문 미미은 너는 평생 랭겜 못 돌리겠구나 축하한다 오늘 그 선언으로 인해 너는 앞으로 롤에서 평생 랭겜 못 돌리는 권리를 얻었어 왠 줄 알아? 내가 랭크에서 팀은 좋아질 일이 없어 아니 진짜 전 시즌 전 시즌은 진짜 전적 화려하다니까 나 미쳐요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뭐지? 100판 중에 13판 빼고 다 극악이었어 티문이 15판인가 14판인가 13판인가 빼고 내가 티문 극악 떴어 극악이나 나쁨 진짜 보통도 아니야 이번의 랭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은 진짜 좋네 극악이었어 여러분은 운빨만 깬 리그오브레전드를 보고 계십니다 나 왜 방어력 룬 들고 왔냐? 나 왜 방어력 룬 들고 왔냐? 개 멍청인가? 전 시즌에 다이아 2가 최고 티어였어 다 1까지 못 갔어 다이아 2 올라가서 점수 한 40점인가 50점까지 올려놨더니 갑자기 3판 연달아서 우리 팀 탈주하고 패드립 치고 막 어? 그래가지고 트롤하고 그래서 다삼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못 올라가더라 족같은 게임 지금 아니, 존나 억울해 진짜 뭔가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지면은 아, 내가 능력 부족이구나 라고 생각이나 또 하겠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 편이란 말이야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뜜 특별히 귀찮아 라인 전이 귀찮다기보다 경이 아! 못 막음 안 봤네 아씨 맞은가 보다 맞은가 보다 방금 내 손가락이 문제였다 아씨 아파셨겠네 이제 블루밖에 못 풀린다 만화 없어서 너 큐 원래 연발하면 안 되는데 만화 없을 건데 나중에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그래 너네 진정해 친구들 왜 그래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잡아줘 못 잡냐? 너 존나 약하다 야 응 클라스 살려줘 플렉스 해버렸다 달카 형 뭐해 우리 형 원래 칭찬하면 부끄러워했는데 많이 뻔뻔해졌네 달카 형 뭐해 지금은 부끄러워할 틈이 없어 야소호는 원래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앞만 보는 거 야소호는 부끄러워하는 거냐 야소호는 부끄러워하는 거냐 야소호는 부끄러워하는 거냐 하하 많이 컸구나 야소호는 부끄러움 같은 거 모른다 야소호는 부끄러움 같은 거 모른다 앞만 보는 라인인 것이다 앞만 보는 게 왜 로돈 터지는 걸로 보여지? 역시 로돈 틔으니야 음악으로 딸 치우욱 하면서 적원들을 잡아내는 신음 어떠otros 아 Bryce 닦아가 몰아서 그런 게 달카 형이라고 모여랑 바꿔도 뭔가 느낌이 뭐하는 존나 나한테 뭐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온라인인 야야야 앞에 미니언이 없어져가지고 못하잖아 아니 케맨이 방금 미니언 없앴어요 나 고자질 할거야 아 진짜 막내님이랑 이제 더 야수워할걸 막내님한테 오실래겠어 뭐지? 나 막내님 얘기하고 있는거 들켰나? 왜냐고? 아니 그거 야수워 얘기하면서 막내님이 나보고 야수워하지 말라 그랬어 야수를 하고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 저거 잡았는데 이미? 문도만 잡으면 어차피 우리 팀도 뭐 큰거 아니라서 괜찮아요 내가 문도만 잡아주면 진짜 그래서 좀 뭔가 잡힌다, 그럼 적힌 길 없어여 카치 사다! 몇뒤 아무것도 못해야지 왜 안 막혔냐? 님들 버그 걸렸어요. 괜찮아. 임마 버그야 이거. 아니 이 지궁이 안 막혔어 방금. 봤어? 그거 아니었습니다. 안 나. 이해도 됐는데. 과연 야소평타가 닫을까? 좀만 뻗어봐. 야. 어림도 없어. 아니. 궁극기 어림도 없지. 그러면서 궁극기 어림도 없지. 아 나 바탕가면 바람 먹을 것 같은데? 좀 멀다. 좀 멀다. 와 씨. 저게 안 나가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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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받은 오죠. 아. 잘하네. 아. OO 아 씨 안 받아. 아 씨. 아니. 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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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 킹 맞네.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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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봐야 인마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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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봐야 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금방 풀기게 야 소 원래 뇌절이 종숙 아니냐? 이거 종족 특성이라 버릴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날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나머지 생각했던 한판 남았는데 이길 수 있으려나? 쿠키 이번에도 이길 수 있으려나? 아 제가 아니고 커피가 소리냈어요 고양이님 죄송 님 자는데 부스럭거려서 미안해 근데 내가 아니고 커피가 소리냈다고 이 미친놈아 너 일로 와 야 너 나가 아우씨 아파 이러고 이 판 만약에 우리팀에 트롤이 있을지 블루가 게임 돌리지 말라고 무는 거다 블루가 미래를 봤다 아 근데 나 커피까닥 손배웠어 아 좋네 아파 잠깐만 아 아 개따가워 아휴 자버렸다 한적돈 뽕쉐크 했어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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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Oh